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준호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애터미 사업의 또 다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항이 겹치면서 몸에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장애를 갖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싫었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병은 품과 매우 비슷합니다. 통증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다가 저의 스폰서님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소개 받고 한두 가지씩 바꿔가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신뢰가 쌓이거나 하니 제품이 궁금했습니다. 저의 집에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애인사 제품을 한 8년 정도 월 35만 원씩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애터미 제품을 바꿔가 나서 저의 집에 생활비가 줄고 저 혼자만 먹던 제품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가면서 해모임을 통해서 제 몸이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고 궁금했습니다. 해모임이 약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도중에 저희 스폰서님의 3년간 정말 끈질긴 설득 끝에 올 1월 2일 출근을 해서 1월 27일 날 스타트를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개월 남짓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센터와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팩과 일찍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팀장을 도전했던 8월 한 달은 믿을 줄지 모르겠지만 새벽 3시 전에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 예 코스트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해서 운전을 못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10에서 10억 킬로 걸으면서 8집 이상을 돌고 제품을 전달하고 거의 매일을 파트너 사장님과 만나면서 아주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2020년 1월 제가 스타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스타트할 때 새긴 저의 사업 마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 기본이다입니다. 항상 기본을 지키며 가장 겸손한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한 달 많은 도움 주신 저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신데 7년간 집에 있던 저를 꾸준히 컨택해서 문지방을 넘게 해주고 이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님과 저의 파트너이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